나 여기서 죽는 거야! 왜 이렇게 늦었어요? 하마터면 잡아먹을 뻔했잖아요. 내가 처리할 때만 뒤로 빠졌어. 아, 넌, 넌, 넌. 으악! 유은아, 다치지 않아서 다행이야. 역시 무공의 재능이 뛰어나네요 저기를 보세요! 암구라예요! 그래, 내가 다... 걱정 마세요 너희 따위에게 시간을 뺏길 수가 없다 도와주세요! 내가 다... 넷! 아름다운! 우린, 아름다운! 내가 다... 내가 다... 너희가 다... 수고하셨다 다... 너희가 다... 내가 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